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이번에 볼거면선 이제 트레이폴레스의 다섯번째 캐릭터 팬텀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유니온이 8255가 됩니다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 캐릭터는 오래됐죠 1월 1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5월 13일이니까 거의 4개월 반은 했네요 한달 넘게 이것저것 막 하느라고 그런것도 있었구요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많이 느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저는 이제 정팬하고 경축비를 안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왜 안쓰는것인가 어 레벨업이 그렇게 중요하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아 그랬습니다 어 248까지는 아르카나에서 사냥을 했구요 무궁 밑줄이 있고 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개 고맙습니다 248부터 신전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음 캐릭터는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아 아마 이제 아치 8번? 그 정도면은 정말 레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248때 맵을 옮기는 이유는 경험치 페널티하고 매속 페널티가 쌍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엉겼났대 어 그 뭐지? 아 누가 그랬습니다 248부터 아르카나에서 룬이 안나온대요 248이 넘으면은 248부터 그래서 저는 안나오는줄 알았는데 나오더라구요 누가 안나온다 그래가지고 아 저는 포탈을 또 안들어가는데 이유는 매수도 안주고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제일 큰거는 아 들어가기가 귀찮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말랩이 여태까지 얼마나 걸렸냐 유튜브에 먼치 일대기라고 치면은 각 캐릭터별로 얼마나 걸렸는지 나와있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나와있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나와있습니다 아 아 말랩 찍으면서 제일 큰거는 뭐하나 사냥이 재밌긴한데 제일 큰거는 요런게 있어 말랩 찍어서 뭐하나 이게 좀 너무 큰거 같애 아니 돈 벌거면은 사냥보다 장사하는게 더 돈이 많이 되고 그러니 말랩 찍어서 뭐하나 이게 좀 컸던거 같애요 그런데 요새에 다시 말랩을 찍을래요 아 근데 다시 사냥이 재밌어져가지고 다시 사냥이 재밌어져가지고 100초 10초 10초 단순 공격 10초 10초 아 스카니아는 에스 버닝이 너무 없습니다 물론 새벽 5시때인 것도 있겠지만 버닝이 너무 낮아요 3단계는 좀 그렇고 다른 서버가 부러운 이유 중 하나죠 아 이제 경험치가 18억 남았는데 아 한 20억 좀 남았군요 슬슬 곧 들어갈겁니다 아 주드텟은 2.5만대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딱 블랙잭 원킬컷 딱 나더라고 코스 1000위니까 실질적인 아이템 주드텟은 1.5죠 아 네 누구요 무궁 밑줄이 있고 님 별풍선 마흔계 감사합니다 아이 마흔계 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뭐하나 우회전과 같은거 같아요 그 뒤로부터는 그냥 사냥터에서 레벨업을 했던거 같습니다 아직 예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제 10억 남았습니다 이제 10억 남았습니다 아마 2분정도면 될거 같습니다 아마 2분정도면 될거 같습니다 3분 아 버닝이 2까지 떨어지는군요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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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제가 예상한대로 경부가 끝날 때쯤에 레벨업을 할 것이다 딱 맞췄지요 아 아 아 아 왜 스킬이 안나가냐 아 좋습니다 아 이것으로 17억 정도 남았는데요 아 맞나? 아 1억 7천 남은거구나 아 아 아 이제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왔습니다 2천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다섯번째 만렙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오래걸렸는데요 아 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의자를 받으러 가야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50달성 명예로 빛난 희망의 빛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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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명예로운 의자에 앉아줍니다 생님 축하드립니다 골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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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습니다 쓰읍 쓰읍 맞나? 그렇습니다 쓰읍 쓰읍 어 여태까지 모은 광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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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끝인가요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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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태까지 250 찍으면서 사냥터에서 열심히 구운 강물인데요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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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저번에 되게 몰랐었던 것 같은데 다 모여서 그랬나?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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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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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잼스톤 마지막으로 제가 그거 보여주.. 알려드리겠습니다 쓰읍 쓰읍 아 잼스톤이 아마.. 2,500개 정도 제가 기억으로는 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만렙까지 한 4,000개 4,000개 정도 모았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? 4,000개 정도 때 모았던 것 같습니다 아아 그렇습니다 아액은 260%에 매액은 100%입니다 유튜브에 먼치 매액 아액 치면 나옵니다 아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